하영영아 세이미 음 나다 아 진영이 음 이때 상남자구나 선생님 어 선생님 똑같이 생겼네 김태형 정호석 박지민 태형이 형 진짜 똑같이 생겼다 물속이야 멤버들이 물속에 떠들이고 있어 진영이 구하려고 숨을 뻗지만 꿈이었어 어 태형이 형 좀 잡혀간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 난 시간 제대로 온거야 좋았어 이제 진영이 나를 살리겠고 아 목요일 톤이구나 앞으로 이 황연아 파트 파트 제로 세이미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대할거야 아잇재미스네 알심 아잇잇 아잇 감사합니다 예 아잇잇 아잇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